실제로 겪었던 실업회담들 첫번째 이야기 90년대 충청남도 어느 학교에 기괴한 창고 1998년 처음 발령난 충청남도의 어느 학교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남는 사건이다. 시골이었지만 건물이 두개가 있는 규모가 큰 초등학교였다. 그리고 학생들도 한 반에 30여 명도 있었다. 첫 담임을 맡은 반은 뒷동에 있는 2학년 1반이었다. 어느 날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귓산에 가서 야외 수업을 하러 갔는데 마침 수위 아저씨가 불을 깎고 계셨다. 그래서 수고하십니다. 오늘 저희 애들 데리고 야외 수업을 하러 왔습니다. 라고 간단하게 먼저 인사를 건넸다. 그런데 대뜸 애들 데리고 저 위로는 가지 말아며 말씀하셨다. 그래서 궁금했던 나는 이유를 물었다. 저기 가면 구렁이가 너무 많고 관도 있을 거고 어쩌면 해골도 있을 거야. 원래는 뒷산이 공동무지였는데 궁금하면 한번 가봐.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대로 가셨다. 너무 황당하고 오싹한 기분이 들었다. 그때 갑자기 아이들이 불렀다. 이미 가지 말라는 곳에 가버린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교실로 돌아왔다. 근데 그날 이후 우리 반에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학교에는 우유 급식이 있다. 이 학교에도 초록색 박스에 담아 나오던 우유였다. 우유가 있는 곳은 현관 중앙 계단 밑에 잠겨진 창고 앞에 우유 박스를 쌓아놓았다. 우배식 당벌은 분명히 거기서 가져와야 하는데 당벌을 정하기가 어려웠다. 오래 방치되어 자물쇄도 녹슬고 유독 빛이 안 들어왔다. 오싹한 계단 밑 창고였고 아이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퍼져 있었다. 옛날엔 나쁜 애들이 여기 창고에 한 아이를 가둬놨는데 거기서 굶어 죽었대라는 얘기도 있고 또 다른 소문은 그 창고에 엄청 무서운 아저씨가 산대 그 아저씨가 잡아간대라는 괴담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우유 배식 당벌하는 걸 매우 꺼려했다. 그래서 똘똘하고 어른스러웠던 반장하고 부반장한테 우유 배식 담당을 부탁을 했고 다행히 받아들였다. 문제가 터진 어머나 이날은 구름이 잔뜩 있어 흐린 날씨였다. 반장과 부반장이 우유를 가지러 갔는데 한참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걱정하고 있던 찰나에 큰 소리를 지르면서 반장과 부반장이 다급하게 교실로 뛰어들어왔다. 반장과 부반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귀신을 봤다며 무서워하고 있었다. 계단 밑 창고에 귀신이 있어요. 게다가 잠겨있는 창고 안에서 말까지 걸어서요. 나는 날씨 때문에 겁을 먹고 착각한 것 같다며 아이들을 다독였다. 그런데 쉬는 시간에 한두 명도 아니고 열 명도 넘는 아이들이 소리 지르며 교실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어떤 애는 행설수설하고 또 어떤 애는 울먹거리는 등 교실은 난리가 났다. 호기심이 많았던 애들은 귀신을 확인하러 창고에 갔었다. 열 명의 애들이 창고 앞에 갔다가 무슨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진짜 아이가 갇혀있나라고 생각을 했다. 왜냐면 주말이면 애들이 학교에 와서 숨바꼭질도 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놀고 가기 때문이다. 진짜 창고에 아이가 갇혀있다면 위험한 상황이라서 아이들과 함께 창고로 왔는데 창고 문은 여전히 잠겨있었다. 혹시 몰라서 창고 문을 두드리는데 대답이라도 하되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안에 누구 있어요? 라고 묻자 네 라는 대답이 들려왔다. 그 순간 창고 안에 목소리를 들은 아이들은 비명을 지르고 난리를 쳤지만 정말 누가 갇혀있다 생각하고 수위 아저씨를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말했다. 아저씨 창고 열쇠 좀 찾아주세요. 창고 안에 아이가 갇혀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급하게 상황을 설명했더니 의외로 담담하셨다. 그 창고 열쇠를 누가 가져간 적도 없고 창고를 연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아이가 갇히냐라며 그럴 리가 없다고 다소 침착하셨다. 그래도 조급해하는 모습을 보고 열쇠를 찾아주어서 창고 문을 열려고 했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열지 않았으면 열쇠가 들어가지 않았다. 하지만 억지로 힘들게 창고 문을 열었는데 온몸을 휘감는 서늘한 기운이 돌았다. 창고에는 나액은 책걸상과 양철통 뿐이었다. 예상치 못한 결과에 멍하니 바라보다가 돌아갔다. 방학식을 앞둔 어느 날 살던 집기약이 끝나면서 지낼 곳이 없어서 숙직실에서 수위 아저씨와 하루밤을 지내게 되었다. 잠이 오지 않아 밤늦게까지 대화하다가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고 돌아오는데 뒤에서 어린아이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래서 달빛에 의존한 채 목도길로 소리를 따라갔다. 그 소리가 멈추고 또다시 발소리가 들려왔다. 이게 뭐지 하면서 생각하는데 갑자기 경고음이 울려 퍼졌다. 바로 수위 아저씨에게 도둑이 들었다고 상황을 알렸다. 언제부턴가 자정만 되면 똑같은 곳에서 계속 경고음이 울려 근데 막상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나는 물었다. 경고음이 똑같은 곳에서 계속 울린다고요? 거기가 어디예요? 수위 아저씨의 대답에 나는 소름이 돋고 말았다. 거기 있잖아. 뒷동에 계단이랑 창고와 두 번째 이야기 저성사자 어린 시절 기억 속에 어머니의 모습이 몇 가지가 떠오른다. 외할머니는 잠 못 드는 어머니를 위해 식칼을 수건으로 말아서 베개 밑에 넣어주신 기억 아버지가 출장 가시면 혼자 못 주무시는 어머니는 내 방에 들어오셔서 같이 주무신 기억이 난다. 또 어느 날 나완 남동생은 거실에 TV를 시청하고 있었다. 저성사자는 존재할 것인가?라는 사후세계 프로그램이었고 사후세계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근데 그걸 본 어머니가 나는 자주 봐서 믿는다라고 하셨다. 어머니의 얘기에 나완 남동생은 깜짝 놀라 쳐다보았다. 그제서야 어머니는 그동안 꿈꿔왔던 기이했던 꿈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다. 어머니가 열 살 때 처음 꿈을 꾼 이야기는 자고 있는데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려왔고 문을 여는 소리가 났다. 놀래서 눈을 뜨니까 시커먼 신발을 신고 있는 발이 방 안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마치 뭔가 찾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더니 곧 문을 열고 나갔다. 그리곤 꿈에서 깨셨다. 다음날 집안은 난리가 났다. 외할아버지가 주무시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두려움에 휩싸이시며 알 수 없는 발과 돌아가신 집안 어르신들이 어머니 꿈속에 계속 찾아오셨다. 어느 날은 잠을 자고 있는데 또다시 발소리가 들려서 이불을 끝까지 덮고 꿈이 끝나길 기다리셨다. 그러시다가 꿈에서 깨셨다. 그리고 이틀 뒤 외숙모가 30대의 젊은 나이로 돌아가셨다. 어머니가 해주신 이야기 중에 무섭고 끔찍해서 잊지 못하는 꿈 얘기를 들었다. 때는 내가 갓난아기의 시절이었다. 그때 부모님과 나는 한 방에서 잠을 잤었고 증조할머니는 끝방에서 잠을 주무셨다. 그날 어머니는 평소처럼 잠이 자고 있는데 문이 열리는 소리에 놀래서 벌떡 일어나서 먹더니 검은색 갓과 검은 도복 그리고 검은색 신발을 신은 남자가 터벅터벅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때 어머니가 누구세요? 라고 했더니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불을 제껴버렸다. 급기야 갓난아기였던 저한테도 걸어오려고 하니까 어머니는 어떻게든 막아보시려고 누구신데 저희 집에 와서 이러시는 거예요? 라며 낯선 사람에게 소리를 지르셨다. 하지만 그 남자는 개의치 않고 이불을 젖히며 이 집이 맞는데? 라고 하면서 태연하게 걸어가면서 사라졌다. 꿈에서 깬 다음 날 아침 일어나 보니 증조할머니 방에 티비 소리가 들렸다. 티비를 틀고 주무셨나 하고 방으로 가봤더니 싸늘하게 몸이 식은 채 돌아가셨다. 이후 세월이 흘러서 재작년부터 어머니가 더 이상 꿈을 꾸지 않게 되셨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다. 어머니가 꿈을 꾸지 않은 이후로 나는 잠을 잘 수가 없게 되었다. 성인이 된 뒤 어머니의 꿈을 대신 꾸게 되었다. 어느 날 꿈에서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흰 소복을 곱게 차려입고 찾아오셨다. 혹시 나한테 밥을 한 숟갈 줄 수 있니?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하고 대접을 하고 배움을 하는데 외할머니가 말씀하였다. 내가 1년에 한 번씩 오면 밥 좀 챙겨줄 수 있겠니? 4월 11일도 괜찮고 12일과 13일도 괜찮아. 꿈에서 깬 나는 왠지 모를 찝찝한 기분이 들었다. 4월 11일은 내 생일이었다. 그래서 할머니를 찾아뵈야겠다 싶어서 외할머니의 묘자리를 관리하시는 외삼촌에게 전화를 걸었다. 뜻밖의 말을 듣게 된다. 사실은 내가 세례를 받아서 제사를 안 지내. 그 얘기를 듣고 나니 모든 의문이 풀렸다. 생일상 차리면 그걸로 제사밥을 먹으러 오시려던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후로 소소한 꿈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 근데 요즘 두려움에 떨게 만든 꿈이 있었다. 꿈에서 누군가가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문을 거칠게 두드리면서 열려고 하고 있었다. 퀴사적으로 문을 막았다. 문을 두고 신랑이를 버리다가 문틈 사이를 보니 검은색 갓을 쓴 저승사자가 보였다. 저승사자는 문을 열려고 하면서 내가 너희 집에 데려갈 사람이 있어 이렇게 말을 했다. 어머니의 꿈을 대물림한 걸까? 저승사자의 꿈이 꼭 안 좋은 것 아니다. 저승사자와 뭘 했는지가 중요하다. 저승사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꿈은 두려운 상대와 맞선 것이기에 대인관계가 좋아지는 길몸이다. 저승사자와 싸우는 꿈은 걱정거리가 모두 해결되는 행운의 꿈이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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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